마사회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끄는 고 문중원 기수 사건과 관련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마사회 전 간부와 조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요.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로 문기수의 죽음에 책임져야 할 이들이 면죄부를 얻게 됐다며 반발했습니다.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조교사 면허를 따고도 경마공원 마국간을 배정받지 못한 고 문중원 기수. 마사회 측과의 친소관계에 마국간 배정이 달려있다는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검찰은 마국간 배정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한국마사회 전 간부와 조교사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인 마사회 전 간부가 조교사 2명에게 격려나 조언을 한 정황은 알 수 있지만, 구체적으로 심사자료 수정 등을 지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. 또 이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,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무죄 판결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남편을 다시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. 노조는 재판부가 고 문중원 기소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해 면죄보를 줬다고 규탄했습니다. 2년 만에 나온 판결로 오직 죽음의 경주를 멈추고자 한 몸을 던진 열사에 대한 모독이다. 참으로 어이없는 판결이다. 앞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.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.